이게 쿠팡에서 산 4만원짜리 텐트 한 번도 없어요 천수의 대구 봉필 안녕 오늘 여기 포천으로 왔거든요 뷰가 진짜 이쁜 곳이고 제가 이틀 전에 예약했는데 예약할 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진짜 오늘 미니멀로 가져왔어요 텐트도 쿠팡에서 4만원 주고 산거거든요 반품 미개부인가? 그걸로 샀고 이게 쿠팡에서 산 4만원짜리 텐트 여기가 사이트 옆에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집만 얼른 빼고 차를 이동시켜 볼게요 시원한 물에 넣으세요 이렇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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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가게 설탕 고추 하이 고추 하이 야 힘들어서 일로 컷! 이게 펠리룩스 4개가 한 세트거든요? 근데 이게 하나를 잃어버렸어요. 하나를 어디서 잃어버렸어요?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. 초파, 뒷불비, Woz, 새우, 버섯, 모두 빨개, 가운데, 들어가.. 보충이.. symbi- 떡볶이 고춧가루 오늘은 완전 미니멀이고 텐트도 진짜 조그만 거거든요 1인용 텐트 이거랑 보시면 아이스박스 그리고 저기 고등릴러 하나에 다 담아와서 저기랑 헬리녹스 오피스 테이블 하나 의자 아니 의자를 체온을 안갖고 와가지고 밑에 차에서 큰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세팅은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했어요 오는 길에 커피 사왔어요 제가 맨날 약간 루틴 있는데 캠페인이 올 때 오는 길에 항상 스벅이 들려가지고 스벅이 들린 이유가 드라이브스루가 진짜 많고 지역마다 있어서 꼭 들려서 커피 한잔 사면서 운전하면 좋아요 요즘 무화과가 철이잖아요 그래서 크림치즈에다가 무화과 발라가지고 빵에다가 같이 먹어 볼게요 맞아요 고춧가루 이건 소금 파 라틴 아래쪽 반죽 아래쪽 반죽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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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멘트리 진짜 잘 깨져요 보시면 이렇게 되게 금방 잘 깨져서 항상 이걸 들고 다녀요 진짜 완전 개복치에요 근데도 예뻐서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벌레 유인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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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계속 고춧가루 볶은 이거 모기향을 제가 산 거거든요? 곰돌이 귀엽죠? 어디더라? 일본 여행 갔다가 캠핑용 분샷 구경할 거 진짜 많잖아요 구경하고 기어서 하나 샀어요 진짜 가을 모기가 더 무서운 거 같아 물리면 진짜 딱딱딱 들어요 여기 노을이 진짜 너무 예뻐요 사진을 찍고 싶은데 잘 안 당기네요 אפילו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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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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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쌈을 좀 가져왔어요. 쌈 싸먹고 싶어가지고 쌈도 가져오고 이거 뭐였지? 뭐였지 이거? 매콤하고 아삭하고 이것도 가져왔어요. 맛있겠다. 아 생강이었다. 마늘종. 진짜 맛있어요. 치즈 먹으니까 진짜 확실히 고소하고 맛있네요. 근데 이 물쌈이 진짜 맛있어요. 상큼하고. 근데 양이 진짜 너무 작아요. 라면 사리를 넣어야겠어요. 라면 사리에다가 치즈 올려서 좀 먹어야겠어요. 물 끓을 동안? 맥주 한잔? 짠! 사실 제가 술을 진짜 못하거든요. 못하는데 그냥 술 드시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 하시라고 가끔 가져와요. 근데 다 먹진 않고 다 못 먹어요. 그냥 한 반 캔 정도? 그 정도만 먹고 한두 입만. 물 끓으면 라면 넣어서 치즈랑 같이 먹어볼게요. 언제 흘렸어? 먹다가 흘렸어요. 이만큼. 안 흘릴 수가 없지. 먹으면서 잘 흘리면서. 먹은 때 잘 흘리면서 먹는 편이어서. 근데 또 흰 옷을 제가 좋아해요. 진짜 앞뒤가 안 맞다. 치즈는 이거 쿠팡에서 산 거거든요. 강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나가는 거 아니에요.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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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. 치즈 꼭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모짜렐라 치즈. 음식 위에 그냥 아무 데나 올려도 되고 떡볶이 이런 데 올려도 되고 라면 먹을까 고민했는데 라면 먹길 잘한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다. 이거 국물을 거의 다 먹는 셈이라서 내일 엄청 굶을 것 같아요. 나트륨 과다사치하는 것 같은 근데 맛있어. 쭈꾸미 양이 너무 작았어요. 면을, 사리를 추가 안 할 수가 없어. 마지막 진짜 금방 먹었어요. 양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잘 먹었어요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뿌링도 듬뿍 고춧가루 이제 진짜 불모하게 좁은 계절이 온 것 같아요. 여름에도 장작 피우면 되게 더웠거든요. 이제 밤에는 좀 쌀쌀해서 외투가 있어야 될 그런 날씨거든요. 장작을 트니까 따뜻한 게 몸이 좀 녹는 것 같아요. 스즈니스탄 내장 양파리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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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지금 밖에 이거 오는데 경비들이 계속 젓고 있고 그리고 이 텐트도 장수가 되는 텐트가 아니어서 안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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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와. 비와. 안돼. 얼른 들어가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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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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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